콘도르의 고향 꼴가에서 고비가 있어 더욱 힘을 내게 되는 삶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수백, 수천년의 장관 세월을 품은 이 땅의 유적들은 후손들에게 여전히 풀어야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요. 오랜 세월 함께해온 안자치 지역의 맛도 함께 느껴봅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키는 페루. 오늘은 수수께끼의 땅으로 떠나봅니다. 어릴 적 세계 7대 불가사이라거나 세계의 미스터리와 같은 책들을 보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는데요. 오늘 여정은 남아메리카 고고학 연구의 중심지, 라스카에서 시작합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370km, 라스카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인구는 3만 명. 라스카 라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늘 활기에 차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감가는 시골마을의 분위기가 살아있는데요. 태평양 연안과 안데스 사이의 자리잡아 1년 내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안데스 산악지역은 굉장히 서늘하고 낮에도 좀 긴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정도 날씨였는데 여기는 완전 사막 기후예요. 페루는 어느 계절에 오든지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해와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나스카 라인을 보기 위해 출발한 길.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10여 분이면 충분하다는데요. 지금까지 봐왔던 페루의 풍광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1920년대 리마에서 아르키파 사이에 항공 노선이 생긴 뒤에야 발견됐다는 나스카 라인. 이자는 경비행기를 타고 돌아보는 관광 코스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6인승 경비행기로 진행되는 이 투어는 보통 오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비스듬한 햇빛에 나스카 라인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 아래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말문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대인들이 그린 것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정확한 선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들 중 가장 신비하다고나 할까요? 산중턱에 그려진 이 그림은 손을 든 우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나스카인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파라카스인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곧이어 그 유명한 나스카의 원숭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확한 동신문을 이루는 꼬리가 볼만한데요. 나스카 라인은 처음 발견된 지 8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소재도 다양합니다. 과거 인카인들이 천상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로 믿었던 콘도르에서부터 아마존 열대우림의 오지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거미 심지어 고래까지 이 건조한 평온을 헤엄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벌새의 부리는 남방구의 하지인 12월 21일의 일출 지점을 정확히 가리킨다고 합니다. 훨씬 더 대단한데요. 정말 30년 전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나스카 평온에는 총 30종류에 이르는 동물들과 200개가 넘는 도형이며 선들이 13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린 걸까? 그림에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돌 무더기가 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에서 봤을 때 밝게 빛나는 선 부분은 돌 무더기가 아닌 지표면이었습니다. 선과 선 바깥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유는 바로 자갈의 어두운 색깔 때문인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법이죠. 인간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계약은 여기 두 번째 계약은 그 첫 번째 계약은 작은 rock parcs, 아우세, 그리고 다른 발음은 예방과 설탕, 수소, 설탕, 그리고 아우세. 그리고 그 두 번째 계약은 칼, 지수, 벽, 그리고 references 이area는 소개발이 예정한 사거리에 광화란 평원을 도화지삼아 만들어낸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서 1400년 전 사이에 그렸을 것으로 추측될 뿐 정확한 시기조차 알 수 없는데요. 물론 이 정도 크기로는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겠죠. 우리는 더 많은 라인 필요가 필요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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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대체 어떻게 2000년이 넘어져요.